자 이제 시간이 되가지고 트레셔본사로 가는 길인데요 예 여기 보이시죠 저기 표지판 있는데 하얀색으로 이 앞에 사거리에서 어젯밤에 총격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 까불지마 야 총봄이X 엎드리새끼들이 총싸움 났던 자리 자 트레셔본사사 제가 한 4년만에 다시 왔는데요 총알자국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똥자국이잖아 새똥자국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가지고 우리 프레디라고 이제 저희랑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고요 저희를 뭐라 그럴까 담당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트레셔본사를 이제 소개시켜주려고 프레디가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한번 따라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가 본사 로비입니다 그래서 프레디 우선은 이쪽으로 가시죠 오케이 자 여기가 주방이요 주방이고요 아 여기 자 오래된 트레셔매거진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예전것들 이게 지금 2015년 7월달 2달 15절라이네요 여기 다 이제 재고들 같아요 전부다 남아있는것들 보시면 되게 많죠 거의 80년대 초반부터 있었으니까 2006년도 꺼네요 예 2006년도 꺼 14년 전인가 예 진짜 하아 오래된 거네요 아예 전부다 예 전부다 예 그리고 여기 위에까지 다 있구요 옛날것부터 다 여기다가 지금 보관하고 있는거죠 재고들을요 예 엄청 많죠 저거 오오 이건 뭐야 우리 do 아예 아 아 아 스케이트보드 관련된것 보다는 스케이트보드 아티스트들이 드로윙한 것들이라든지 그런 아트웍을 소개하는 매거진이었대요 하고 있었던거고 스틸 러닝? 계속하고 있다네요 네네 흐흐흐 전자 사진을 찍고 아아 아아 다 디지털화해서 아아 예 사진이나 슬라이드도 진짜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지금 스캔한 거 보이죠? 저기? 응 다 디지털화 해가지고 이제 예 흠 crazy, right? It's a lot Yeah These are like the original 보시면 예 진짜 필름이랑 예 다 전부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네요 이것도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주기도 되게 잘 되어 있고요 정렬도 81년 우와 82년 83년 우리가 태어난 해죠? 아니 난 84지? 흐흐흐 어쨌든 흐흐흐 사진도 찍나보네요 예 네 저긴 되게 한국스럽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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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탁구도 치고 되게 사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방도 있고 탁구대도 있고 자 2층으로 네 이제 이쪽 방이 모든 광고 관련된 작업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따라가 볼까요 음 이쪽이 이제 옷은 샘플들이고 저쪽 안쪽은 이제 그래픽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 저쪽 안쪽이 그 저쪽 보시면은 이제 그 레이아웃 그러니까 뭐 매거지에 들어가는 거지 페이지에 들어가는 레이아웃 같은 거 정리하는 저쪽 장소고요 네네 이렇게 저보면 여태까지 트래셔 커버들이 다 25년 기념으로 나왔던 25년 기념으로 나왔던 역대 나왔던 거 커버들이 전시되어 있는 역차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여기가 콜 네 네 여기가 많이 하는 것 네 지금 뭐하는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인터뷰 아 진짜? 와아아아 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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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크 오피스입니다 사무실입니다 네 오 투명이 터브 히히히히히 약간 시골집 서재 같은 느낌이네요 예 예 예 사진이 인상적이지 직접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제이크는 떠났는데 사무실은 계속 그대로 남아있네요 예 예 네온사인도 계속 켜놨네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작품들이 보면은 어 스케이터들이 만들어가지고 직접 예 본사로 보내온 것들이래요 예 그리고 토니의 사진을 찍어볼까요? 예 예 드레셔의 예 대표 토니랑 사진을 좀 찍어볼까요? 예 비디오? 뭐? 예 예 예 예 예 실례합니다 예 하이 토니 예 토니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저도 4년 만에 만났는데 예 안 늘네요 똑같이 생겼네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프레디가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땡큐 프레디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말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트레이셔매디션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셔를 서포트해 줘가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 대충 이런 뜻이에요 땡큐 토니 땡큐 프레디 죄송해요